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호입니다. 전문 첫번째, 너희들이 아두이노 시뮬레이터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아이디를 설치를 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아두이노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두이노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두이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편집 소프트웨어죠. 아이디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기능들을 하려면 좀 복잡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로 해서 오프라인 형태라는 것은 설치형으로 에디터를 설치해가지고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현재 버전은 아두이노 1.8.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윈도우즈 인스톨러에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설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인스톨러로 설치를 했어요. 이걸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들 혹이나 맥 환경 같은 거나 리눅스 환경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아두이노 드라이브가 또 설치가 됩니다. USB 드라이브죠. 왜 그러냐면 아두이노를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코딩을 작성을 한 것을 아두이노 기기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는 USB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트는 아니면 아두이노 기기를 구입을 하시면 USB 케이블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설치하시면 USB가 자동으로 드라이브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설치가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바로 이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설치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치 과정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대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이렇게 아이디를 설치를 하시고요. 사실 저희들이 강의를 할 때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저희들은 시뮬레이터로 모든 것을 거의 다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시뮬레이터에 사용했던 이 코드를 짤 때 조금 뭔가 불편해요. 이게 들여쓰기나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조금 늦어요. 화면상으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게 들였다가 내렸다 들였다가 내렸다 하려면은 좀 이게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코드를 이 아이디 쪽에서 이제 설치를 여기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로 강의를 제가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실제 기기로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느껴봐야죠. 이렇게 느껴봐야만이 그 분위기를 알아야만이 또 이제 시뮬레이터에다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에 대해서 좀 오늘은 그 이번 시간은 설명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전부하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셋업, 루프, 뭐 이런 코딩이 있고요. 이 코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른 위쪽에 있는 요것들은 이제 메뉴바입니다. 메뉴바. 그래서 우리가 이 메뉴바를 통해가지고 이제 아두이노 기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뭐 아직은 업데이트를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기는 뭐 파일이면은 에즈 파일들을 불러오거나 그런 편집기들이 있고요. 이 파일에 보시면 에제라고 있습니다. 에제예요. 이 에제는 에제만을 이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키트 센서들이 있죠. 그 센서들을 다 웬만큼은 여기에서 다 동작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에제들을 그냥 아무거나 펼쳐가지고 보시면은 이해가 안되겠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함수들이나 그런 개념들을 아직은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를 에제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베이직을 보시면은 전문 시간에 조금 봤던 것들이 아마 디지털 버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거 에제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이직은 아날로그 리드, 그 다음에 비링크, 그 다음에 디지털 리드 시리얼이네요. 이거 없네요. 그리고 블링크를 하면은 얘는 블링크, LED. 어,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블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이 바로 이제 LED 센서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고거에요. 예, 고건데 조금 요거는 다르죠. 예, 조금 다르죠. 근데 요게 이제 주석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려 보이는 것 뿐이고요. 실제 요거는 동일합니다. 예, 동일한데 저희가 이거를 몇 번이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13번이라고 그때는 정의를 했죠. 이게 나머지는 이게 주석철입니다. 13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13번이라고 써있는 것이 아니고 LED, 그 다음에 볼리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13이라는 뜻입니다. 13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제가 이렇게 LED 기본적인 에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쓸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어떤 걸 정말 길게 쓴다면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쓰는데 쓰이는데 저는 하면서 편집 기능들은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어 들여 쓰기나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뭐 탭이나 그 다음에 쉬프트 탭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가는 거죠. 쉬프트 탭 탭 그 다음에 전체 다 설치를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나는데 탭 탭 누르시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요것이 제일 많이 쓰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뭐가 틀리다거나 용어들이 좀 틀렸다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그냥 스크롤 가운데를 이렇게 하시면은 커집니다. 커지고 줄어두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혹시나 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라고 있죠. 스케치요. 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컴파일인데 요 아래가 위에가 이제 메뉴바라고 했죠. 아래는 이제 커맨드바라고 합니다. 커맨드바 요 명령어들이요. 몇 개 없죠. 이 명령어들인데 요것이 바로 이제 스케치 쪽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라이버리입니다. 라이버리. 어... 사실상 여기에 있는 이거들은 다 라이버리에요. 기본적인 라이버리인데 이 스케치에 있는 요 라이버리도 뭐냐면은 몇 개 센서들은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요 기능들에서 지원이 안 돼요. 지원이 안 돼가지고 라이버리를 별도로 이제 센서별로 불러오셔야 합니다. 그 센서들도 다 어찌 보면은 다 시연으로 짜 있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주석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좀 제거를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라이버리를 통해가지고 스케치에서 라이버리를 통해가지고 음... 어떤 걸 좀 보면은 어... 요거 크리스타 있죠? 요거는 나중에 LCD 여러분들이 그 LCD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문자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그렇게 할 때 LCD를 사용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LCD인데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라이버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h 라고 해가지고 인클루도가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는 정의하는 것들이 여기 LCD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함수들이 모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부 라이버리를 불러오는 거예요. 외부 라이버리를 불러와서 그것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연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셨다면은 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쓸데없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툴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툴 쪽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보드하고 포트입니다. 보드하고 포트인데 이 보드는 아두이노 운으로 포트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키트가 아두이노 운으로 되어 있다면은 요거를 꼭 설정을 해주시고 나머지가 혹시 다른 것들이 있다. 미니나 그런 것들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미니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포트가 되게 중요한데 포트는 이제 우리가 시리얼 포트 컴포트가 있습니다. 컴포트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붙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기가 붙어가지고 그쪽을 통해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없고 포트에 이렇게 아두이노 운으로 써져 있는 포트가 있어요. 포트가 있습니다. 만약 안 써져 있다면 뭔가가 지금 현재 드라이브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이런데 이게 안 보이시면은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USB를 뺐다가 다시 붙인 다음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씩 이게 동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센서들 이제 막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센서들을 이제 브래드 보드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응급하고 플러스 응급하고 플러스 급하고 잘못 연결해요. 이게 잘못 연결하면 이게 갑자기 이제 보드가 뜨거워지거나 막 진짜 터질 것 같이 뭔가 이제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보드가 한번 쭉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게 내려가거든요. USB나 그런 것도 같이 다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고 순간적으로 뭔가 안 잡혀요. 이게 점점 식을 때까지 이제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급하고 잘못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정말로 말 그대로 잠시 마탱이가 가는 겁니다. 마탱이요. 진짜로 정말로 끝까지 마탱이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적당히 적당히 갑니다. 적당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안 잡히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키거나 아니면 잡힐 때까지 뺏다 켰다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툴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이렇게 설정이 되셔야만이 이 코드가 이제 보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리얼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코드가 여러분들이 코딩을 했어요. 기본적인 코딩을 했다면은 이제 스케치에서 확인하고 컴파일 아니면 업로드 이렇게 두 개 하게 되는 건데 그 역할이 바로 얘입니다. 확인하고 컴파일하고 업로드 물론 이제 처음에 업로드부터 하시면은 컴파일이 또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되어가지고 업로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고요. 확인해가지고 컴파일부터 하셔가지고 이 스케치 컴파일을 만든 거 이것이 실제로 동작이 되는지 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이 빨간 것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셔도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런 글씨들이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정상적으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재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아두이노가 USB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아까 저희들이 설정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얘가 업로드가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업로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거는 LED를 지금 동작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이거입니다. 이거 이것이 동작되는 걸 이제 봤잖아요.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하시면은 여기 LED 이게 켜지죠.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현재 제 옆에 있는 아두이노 기기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할 때는 제가 직접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에서 나중에는 이제부터는 아이디 쪽에서 저희들이 다 하고 난 뒤에 컨트롤 C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코드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V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 코드가 어차피 똑같죠.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LED 여기 아두이노 기기에 있는 LED가 동작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코딩을 하려면은 좀 늦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도 조금 그렇고 불편하고 글씨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보면 라이버리라고 있거든요. 얘가 역할들이 외부 라이버리가 있어요. 근데 조금 부족해요. 예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시리얼 모니터인데 이 기기 쪽에 보시면은 툴에서 시리얼 모니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이제 아래 여기에서 서큐트에서도 시리얼 모니터라고 있어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과 차차 알아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아두이노 아이디 쪽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시뮬레이터에서 어떻게 동작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센서들을 하나씩 연결하면서 또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